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의 엠분화학에서는 양적관계 문제 중 반응 전후의 부피 변화량이 주어지는 문제를 풀어볼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꼭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화학반응식의 개수가 a만 나와있는 상황이구요. 반응 전 물질의 양이 실험1과 실험2는 몰수로, 실험3은 질량으로, 그리고 반응 전후의 부피가 나와있구요. 3에서 반응 후 a가 4분의 3xg이 나왔다고 되어있네요. 이때 bc, 화학식량 b, 그리고 1, 2, 3에서 생성된 c의 몰비를 찾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상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풀이랑 비교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건 반응 전 3nm, 4nm이 있을때 부피가 3v, 4v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체크하고 가야겠죠. 이 문제에서 n몰의 부피는 v, 리터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 다음 보셔야 되는건 뭐냐면 실험1과 실험2에서의 반응 전후 부피 변화량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잖아요. 실험1에서는 반응 전, 반후 부피 변화량이 얼만큼이었어요? 2분의 v만큼이었습니다. 실험1에서의 변화량은 2분의 v, 그리고 실험2에서의 변화량은 얼만큼이에요? v만큼이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실험1하고 실험2하고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된 생성물의 양이 몇 배 차이가 난다? 두 배 차이가 난다. 실험2에서 반응이 두 배 더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응 전후 부피 변화량이 두 배니까 반응이 두 배 더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건데요. 이게 중요한게 뭐냐? 얘가 한계 반응물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실험1에서 실험2로 넘어갈 때 a의 양이 줄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더 일어났어요. 그 말은 첫번째 실험에서의 한계 반응물이 누구였다? b였다. 왜? a를 줄였음에도 더 반응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건 지금 현재 a는 남고 b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는거죠. 이때 b를 3배를 늘렸죠. 근데 반응은 몇 배만 더 일어났어요? 두 배만 더 일어났어요. 그 말은 이번엔 누가 부족했다? a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찾았으면 개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실험2는 실험1에 비해서 반응이 두배 지났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험1에서 반응한 b의 양이 몇 몰이었어요? n몰이었어요. 그럼 실험2에서 반응한 b의 양은 몇 n몰? 2n몰이 되는거죠. 즉 반응전 a가 n몰 b가 3n몰이 있었는데 an몰과 b2n몰이 반응한 상황입니다. 이때 b가 n몰이 남는데 반응 후의 부피가 3v 즉 3n몰이 남아야 되죠. 그럼 생성된 c가 2n몰 요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가운데에서 바로 반응 개수비가 나오겠죠? 몇 대 몇 대 몇 반응이다? 1대 2대 2반응이다. 이렇게 개수를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는 풀었네요. b하고 c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b도 2, c도 2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번째는 a하고 c의 화학식량의 b를 찾으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험 3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실험 3에 대한 정보를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그램하고 x그램을 반응을 시켰는데 반응 후에 a가 4분의 3x그램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반응에 참여한게 a 4분의 x bx 아니에요? 몇 대 몇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1대 4로 반응이 진행돼요. 즉 반응 질량비가 1대 4대 5가 되는거죠. 그럼 씁시다. w 몰 화학식량 반응 질량비가 1대 4대 5구요. 반응 개수비가 1대 2대 2입니다. 그럼 화학식량의 b 바로 나오죠? 1, 2, 2.5 요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a하고 c에 대한 화학식량의 b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몇 대 몇이라고 써주면 돼요? 2대 5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ma 대 mc는 2대 5이다. 요렇게까지 써주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에서 생성된 c의 몰 비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험 2에서 생성된 c가 2n 몰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 1은 2의 절반만큼 반응했으니까 n몰이 만들어진 상황이구요. 실험 2는 2n 몰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누구만 찾아주면 돼요? 실험 3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부피가 상당히 괴랄한 숫자로 나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냐? 반응 후에 a가 4분의 3xg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 중에 4분의 x하고 x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된 c는 얼만큼일까요? 4분의 x하고 x하고 반응해서 4분의 5x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즉 실험 3을 해석을 해보면요. 3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4분의 3xg이 남았고 c가 4분의 5xg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5잖아요. 이거를 좀 맛깔나게 바꿔볼게요. 질량비가 3대 5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반응 후에 생성된 c의 몰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량비를 얘네들의 몰비로 한번 고쳐볼게요. 질량을 몰비로 바꾸려면 뭐로 나눠주면 돼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a하고 c의 화학식량의 b가 1대 2.5니까 그냥 2대 5라고 생각할까요? 자 2대 5에요. 그러면 a는 2로 나누고 c는 5로 나눠보세요. 2분의 3대 1 이렇게 나오죠. 몇 대 몇이에요? 3대 2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반응 후에 기체가 남아있을 때 이 기체 중 a하고 c의 몰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2다. 즉 8분의 45v 중에 c가 차지하고 있는 건 전체의 5분의 2만큼이라는 거죠. 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계산해볼까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얼만큼이? 4분의 9v가 남네요. 즉 실험 3에서 생성된 c는 몇 몰이다? 4분의 9n몰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n몰이 v리터라고 했으니까 v리터 n몰로 고쳐줄 수 있겠죠. 그럼 생성된 c의 몰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4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4대 8대 9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 나와있는 x를 가지고 질량비로 고친 다음에 질량을 몰비로 고쳐서 전체 중 얼마만큼이 c가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깔끔한 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계산이 은근히 또 킬러에서 진짜 많이 쓰여요. 반응 전후의 부피 변화량을 보고 몇 배만큼 반응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배수관계를 통해서 한 개 반응을 찾고 계속 찾고 문제를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찾는 건 정말 쉬워요. 아 뭐야 밑에서 두 배 반응 진행됐잖아. 그럼 두 배 반응 시켜. 아 뭐야 1대 2 반응이네. 어 이만큼 남으려면 2 나와야 되네 1대 2대 2네. 이게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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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